자, 오늘 이렇게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화보 촬영하러 오지 않았을까요? 퐁스티를 만들고 있는데 오, 그거 어떤 프로젝트인가? 비디어스 프로젝트 비디어스 프로젝트 비디어스 프로젝트 내가... 땅,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땅이 이 녀석은 뭐, 이 녀석 아니야?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려오긴 해야지 어? 오오오, 야 이러면 안 되는데? 잠깐만! 야, 잠깐만! 아, 이렇게... 어, 야, 머리 되게... 안 좋네요 제가... 아, 이 녀석... 야, 영택급으로... 참 좋다 Let's go! 오늘 섬 타고 싶은데요? ㅎㅎ